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270쪽이죠 270쪽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차익계산 양도소득금액계산 그리고 과세표준 이거죠 자 그러면 27쪽에 보시면 박스 안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이 나오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야 우리 소득금액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죠 이때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것이 산출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이 나오면 감면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빼고 세액공제 있으면 공제하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서 납부를 하는데 우리 하나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270쪽 박스 안에 보시면 세율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작년까지는 5단계로 되어 있지만 2017년부터는 6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6%부터 38%가 아니라 6%부터 40% 6%부터 40% 이렇게 6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271쪽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보죠 자 여기 보실까요 양도차익 첫 번째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가액이 나올 것이고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익 양도차익 이것이 나오는데요 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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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하느냐 실거래 가격입니다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실지 거래한 가격 이걸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죠 또 하나는 예외로 또 하나는 예외 이것은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을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원칙은 일반적인 거래는 전부 실거래 가격으로 가는데 그게 원칙인데 실거래 가격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원칙이 실거래 가격인데 이때 실거래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원칙이 당사자 간에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또는 미비 또는 있어도 인정해 줄 수 없다 허위 계약으로 기재돼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 추계 결정하는데 이때 추계 결정은 어떤 가격으로 하느냐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없으면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감정평가한 가액이죠 감정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이때 환산가액하고 기준시가를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금액 그래서 이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원칙은 실거래 가격으로 합니다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하면 매매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매매 계약서 등이 비치되어 있을지라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즉 업계약서 또는 다운 계약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는 이 실거래 가격 대신에 인근의 매매 사례 가액 또는 감정평가한 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 271쪽에 보시면 1번 박스 밑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냐 그래서 원칙이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보실까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 그런 가격으로 계산한다 이게 원래 실거래 가격이죠 그런데 2번 그럼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 건물을 일괄에서 기재가 되어 있다 원래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토지 건물을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 한꺼번에 기재돼서 토지가 얼마고 또는 건물이 얼마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 실거래 가격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해서 각각 취득가액을 계산하죠 즉 이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하고 건물을 실제로 취득한 가격이나 또는 양도가액이 한꺼번에 10억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 중에 건물에 대한 것이 얼마고 토지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 이거 구분되지 않았다 취득할 때나 양도가액 모두 구분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 건축물에 대한 기준시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이 비율로 안분을 해서 건물과 토지가액을 결정하겠다 이 얘기고 이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때 1번 보세요 양가로 2번 토지 건물 일괄 양도시 구분계산 1번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에 따라서 선정하는 경우로서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을 해야 됩니다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주고 취득했다 또는 양도를 했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여기까지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 실거래 가격은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해서 토지 건물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 정도 점검을 하시고 다음 장에 넘어가서 272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 예외로 축의 결정 경쟁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보시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해서 당의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뭘로 대신할 수 있다 매매, 사례가액이나 또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환산가액하고 기준시가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크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그러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확인을 해서 필요한 장부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됐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실까요 이제 정리 이론 쪽으로 갑니다 자 원칙이, 원칙이 뭘로 한다? 실거래 가격이다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인데 이 실거래 가격을 뭐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서 1번의 내용이죠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거나 미비하다 그런 경우고 두 니은, 니은에 보시면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내용이 매매 사례 가액 또는 감정평가함이 감정평가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학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춰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즉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뭘로 한다? 추계 조사 즉 세무소에서 국가가 조사하는 추계조사 결정 결정 또는 경정 이 얘기는 뭡니까? 조사에서 직계해 놓은 가격 가지고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그거 가지고 세액을 계산하는 걸 과세권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집계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걸 결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증빙자료가 있어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경정, 신고가 들어온 금액을 경정 수정을 해서 세액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참고로 여기서도 그러면 이때 원칙이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만약에 추계 결정할 때 추계 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추계 조사한 가격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자, 첫 번째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그래도 없는 경우는 감정가액으로 하겠다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다음, 취득 당시, 취득 가액을 추계 결정한다 그럴 때는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또는 무슨 가액 환산가액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가격이 불합리하다 그랬을 때는 기준시가로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요거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할 때 당시 가액은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273쪽에 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매매, 사례, 가액이 뭐고 감정가액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272쪽에 보시면 보충학습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 방법을 순서로 적용을 하여 선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매매, 사례, 가액은요 양도를 했다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을 매매, 사례, 가격을 할 때는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이내 인근 내 유사한 동일한 동일성, 유사성 비슷한 재산의 타인이 매매한 가격이죠 3개월 이내 매매한 가격 즉 관할 세무소에 신고가 되어 있겠죠 그런 가격으로 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한다 양도 또는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이내에요 또 두 번째 감정가액도 역시 감정평가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이 양도면 양도하기 전후 3개월 이내 아니면 취득할 때 가격이라면 취득할 때 전후 3개월 안에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그런 가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고요 세 번째 환산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과 매매 사례 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이용해서 계산한, 추론한 금액을 환산가액이라고 하죠 여기서 잠깐 확인해 보면 이 얘기입니다 과거에 취득할 때 당시 취득할 때 당시 뭐가? 기준시가가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가 1억짜리였었고 이때 실거래 가격은 증빙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취득했던 재산이 기시간이 흘러서 10년이면 10년이 지난 후에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이 지난 후에 이 재산을 양도, 이번에 양도를 하게 되죠 그럼 이때 양도할 때 당시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 됐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이 10억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렇게 했을 때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등을 환산을 해서 대략치 수치를 계산하는데 그걸 환산가액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기준시가, 취득할 때 당시 1억짜리 기준시가하던 토지가 부동산이 양도할 때 기준시가가 5억이 됐다 그럼 취득할 때 가격의 5배가 상승했다면 그것도 실거래 가격도 과거에 취득했던 가격의 5배가 증가됐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면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5억이 되겠죠 5배니까 2억이죠 이렇게 대략치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걸 우리는 환산가액이라고 한다 다시 하면 이제 정리하면 매매 사례 가액하면 양도 또는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이내 동일한 재산, 유사성, 비슷한 재산의 거래한 가격 등을 조사해서 그 가격으로 하겠다 두 번째 감정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이내 감정평가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그런 가격으로 한다 세 번째 환산가액은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할 때 당시 기준시가 증가 비율만큼 실거래 가격 가지고 환산한다 그래서 환산가액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준시가 하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와 같은 기준시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시가 공시가격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산가액과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금액을 인정해서 그걸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쪽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면 다른 한쪽도 기준시가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273쪽 이제 구체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먼저 실거래 가격에 의한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죠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공식은 자 실지 양도한 가액이 있습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무엇을 실제로 들어간 비용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양도가액부터 보죠 이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런 경우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때는 뭘로 하느냐 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확인해 보죠 273쪽 1번 양도가액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수자와 그리고 양도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간다 그런데 2번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시가라고 하는 것은 매매 사례 가액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보다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 그러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건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요구하고요 다음 필요경비 이때 필요경비는 실제로 첫 번째 실제로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 있겠죠 취득가액에다가 그리고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비용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뺐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다 그런 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건 이 세 가지를 차감해야 양도차익이 되고 또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필요경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럼 이제 취득가액이 뭐고 자본적 지출이 뭐고 양도비용이 뭐냐 비용도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취득에 관련된 가격 비용이 있고 보유기간에 발생한 비용이 있고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이것은 증빙자료를 갖췄을 때 인정해 주는데 첫 번째 취득가액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보죠 여러분 교재 273쪽 1번 실제 취득가액 하면 실제로 실거래 가격은 다음에 금액을 다 합친 걸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억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환가로 한다 다만 현재같이 할인 차금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걸 보안다 포함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해서 시가를 초과하게 기재됐다면 그것은 취득가격에서 보안다 제외한다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은 타인으로부터 매매 등으로 취득했다면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지급한 대가가 있죠 즉 매입한 가격이죠 매입한 가격에 나가 취득세 납부한 거 등기하면서 과거에 등록세 납부한 거 있으면 법무사 비용까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또는 중개인 수수료 법무사 비용 이렇게 부대비용이 있으면 그걸 다 더한 것이 취득가액이다 그러나 2번 자기가 재건조 또는 제조 생산해서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타인으로부터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간 원재료 다음 장에 보시면 노무비, 운임, 하약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낭도 포함하고 설치비, 부대비용을 전부 다 보아라 포함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 취득할 때 평범하게 취득했다면 발생 안 했을 건데 이런 경우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인정해 주겠다 뭐 쟁송이 있어서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이런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런 비용도 취득가격에 달아 상대방으로부터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데 그 지급한 대가 외에 별도로 법률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더하되 다만 다른 소득금에게 필요 경비로 산입된 경우는 제외 이건 무슨 말이냐 다른 소득,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 등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산입했다 상가 빌딩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이런 소송비용을 발생했지만 그 상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종합소득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소송비용이 공제됐다면 양도할 때 양도비용으로 필요 경비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이 된 거 산입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취득가격에 포함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이 1억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임대사업을 하면서 필요 경비로 6천만 원만큼 필요 경비로 산입이 됐다면 나머지 4천만 원만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D급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거래가액을 합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할부로 계약을 한다 이거죠 당사자 간의 지득원과 원래 가격의 이자가액을 합산을 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 얘기는 할부 등으로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이때 그 약정되어 있는 가격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원로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대금 지급 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늦게 지연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연체료 등이 있다면 그건 취득가격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하면 1억인데 할부로 1억 1천만원의 이자 상당액을 합산해서 계약서에 1억 1천만원으로 기재가 됐다면 취득가격은 1억 1천만원 그대로 인정되죠 거기에는 이자도 포함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금을 지급할 날짜에 늦게 지급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 등이 있다면 그건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니을 현재가치 차금 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가객을 각 3년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의 필요 경비로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봐라 채권 등을 해서 현재가치 할인차금 예를 들어 5년 만기면 5년 후에는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할인한다면 지금부터 반기까지에 대한 이자 부분을 손실로 처리하는데 그걸 비용으로 했다면 거기에 다른 소득금액의 비용 처리한 거 있으면 그건 빼고 나머지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포함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한다면 이거죠 취득가액은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한 뭐가 있어요? 대가, 매입원가, 매입가격이죠 지급한 대가에다가 취득세 낸 거 그리고 등록, 면허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도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포함을 하고 물론 사업자의 경우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환급받기 때문에 필요 경비,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을 하고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할부로 계약할 때 할부이자가 발생했습니다 할부이자 또는 뭐죠? 분할해서 조건으로 해서 할부이자가 약정이 되었다면 그것까지도 할부이자도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다 포함한 거에서 제외되는 거 있죠 부당하게 시가를 부한 거, 초과한 것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 그 외에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이 발생했으면 이것도 포함을 하는데 다만 다른 소득금액의 필요 경비로 산입한 것 등이 있다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할 때 당시 취득가액은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취득세, 등록, 면허세 또는 중개인 수수료, 법무사 비용 발생한 거 또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한 거 이런 건 다 둬하라 소송비용, 화해비용까지도 그러나 여기서 차감하는 건 부당하게 시가를 초과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시가 초과 부분은 뭐하고 제외하고 다른 소득금액의 별도로 필요 경비로 산입됐거나 산입될 가격이 있다면 그건 필요 경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은요 보유기간에 발생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를 취득해서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면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 전까지 10년이라고 하는 보유기간 내 그 아파트면 아파트라는 부동산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그런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의 반대인 수익적 지출, 단순한 수리비용, 파손비 복구비용 이런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본적 지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먼저 확인해보죠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출에 관한 증빙 자료를 풋수치 보관한 경우에 한해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데 그 밑에 기억 보시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조하는 비용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조하는 비용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서 발코니를 거실로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공사비용 또는 방을 축소하거나 확장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용도 변경에 해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설치를 하는 것 냉난방 시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일러 시설이 오래돼서 보일러가 교체되는 경우 새것으로 사다가 교체를 하는 비용은 인정되지만 수리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죠 또 빌딩에 피난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네 번째 재해 등으로 인해서 멸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비용 원래 단순히 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않지만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비용은 특별히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확장 증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을 교체를 했다 이렇게 증설 확장 이런 비용은 증빙자료 갖췄을 때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리은 양도한 재산 취득한 후에 취득,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취득할 때 소유권 다툼이 있어서 들어간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취득 가격으로 분류가 됐고 취득한 이후에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발생을 했다면 그런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주는데 다만 다른 소득금액의 필요 경비로 산입된 것만큼은 제외,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D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써 그 보상금의 증액에 관련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포함을 하죠 단순히 소유권 소송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보상금 증액 추가로 받은 거 있으면 그거 받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을 해주는데 한도가 있죠 증액된 보상금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보상금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때 들어간 소송비용이 7천만 원 발생했다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은 단순한 소유권 소송이 있을 것이고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 증액 늘려 받은 경우 더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을 때 들어간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다음, 그 외에 니을에 보시면 양도한 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 변해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미음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력에 의해서 부담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그 자산 나중에 양도할 때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공제를 해주고 그 외에 기타, 여러분 기타 박스에 보시면 토지 이용 변해를 위해서 두 번째 장애물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거나 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토지 이용 변해를 위해서 토지 위에 있던 묘지 등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이전했다면 묘지가 없어지는가 막 이전되면서 자산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증빙자료 갖췄으면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하면 대표적인 것이 용도를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냉난방 설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외에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비용이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와 같은 자본적 지출은요 2016년 2월 17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즉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이나 또는 계좌 이체한 내용 또는 카드 결제한 내용 이런 것 등을 증빙자료 갖추고 있으면 인정을 해줬는데 2016년 2월 17일 이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러이러이러한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을 때 한해서만 공제를 해주겠다고 아주 강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274쪽에 다시 가서 되돌아가서 보충학습에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발행한 뭐예요? 세금 계산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 1번, 2번 같은 내용이고 3번 신용카드 지출 명세서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현금영수증이죠 자동발급기에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자동발급기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을 때 한해서만 이 자본적 지출 비용을 인정해주겠다 그 외에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고 했을지라도 인정해줄 수 없다 이거 참고로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양도 비용으로 가죠 3번, 276조 자, 여기 양도 비용은 그 자산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죠 그래서 양도에 간접 비용이 있죠 간접 비용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럼 간접 비용이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요 매매가 되지 않으니까 5대 1간지 또는 인터넷상에 뭐를 하세요? 광고비를 지출했다 광고비 또는 매매하는데 매매에 필요한 접대비가 발생했다 이런 비용은 인정해줄 수 없다 간접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도에 관련된 직접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양도에 직접 관련된 비용 276조 기억 첫 번째, 증권거래세 납부한 거 있으면 주식 처분할 때 그 비용 인정해주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관계없죠 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또는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기장료가 발생했다면 그런 비용도 인정해줍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 비용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를 들어 법률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인정해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쓰게 됐다 공증비용 그때 인지대가 발생하면 인지대 비용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채권 등을 이와 같은 채권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을 처분해서 만기 이전에 처분해서 발생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그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도 직접적인 관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우리는 양도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 증빙자료 다 갖췄을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양도가에게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원칙이 양도 차익은 원칙이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미비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돼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축의 결정 경쟁하는데 축의 결정 경쟁은 양도 당시 전후 3개월 이내 인근의 유사한 재산, 유사성, 동일성, 비슷한 재산의 타인들이 거래한 가격이 있죠 전후 3개월 안에 형성된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겠다 이것이 없다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대신하겠다 또 취득할 때 가격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이내 인근의 유사성 있는 매매 사례가액 조사에서 그 가격으로 하고 또 전후 3개월 안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갑니다 또는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할 때 당시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실거래 가격으로 환산을 한다 그래서 환산가액 이렇게 추계 결정하는데 이런 가격이 불합리하다 그럴 때는 예외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은 구체적으로 그럼 실거래 가격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은 뭘로 하느냐 실제로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으로 계산한다 두 번째 친인적 특수관계 있는 자와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 있다면 그런 건 실거래 가격 즉 매매 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으면 그때는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 요구하고요 다음 필요 경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취득할 때 가액이 발생한 지급한 가격이나 또는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걸 더하는데 그럼 개인과 개인간의 부동산을 매매로 승계치득을 했다면 승계치득했다면 실제로 지급한 대가가 있겠죠 그 대가에다가 지급한 대가에다가 취득세 납부한 거 등록면허세 납부한 거 그리고 법무사 비용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했거나 그저 납부한 거 있으면 더하고 그리고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그런 비용도 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부당하게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가격이 기재됐다면 그 가격에서 빼고 현재같이 할인차금이나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다른 소득금액의 필요 경비로 산입이 됐다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이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취득가격이 있고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자산가치나 현실적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그런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 하면 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다든가 방을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냉난방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외에 기타 증설 확장하는 데 들어간 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멸실된 건축물 등을 다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 그죠? 이런 비용을 전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서 공제해주겠다 이겁니다 다음 세 번째 양도 비용은 양도할 때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인데 이때 간접 비용인 광고비나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접대비와 같은 간접 비용을 제외한 직접 비용은 뭐냐 그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매매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그런 비용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데 발생한 비용 또는 증권거래세 납부한 거, 중개인 수수료 지급한 거, 국민주택재권 등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매각을 해서 발생한 손실 이런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을 증빙자를 갖췄을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서 이거 빼면 무슨 차이? 양도 자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실거래 가격에서 또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있죠 이때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양도가액하고 이 무슨가의 취득가액의 핵심이 되는데 이때 실거래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런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의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러이러한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예외로 인정해주는 실거래 가격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76조 실거래 가격 특례 이런 가격은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해주겠다 첫 번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실거래 가격 있죠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또는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확인해볼까요? 실거래 가격으로 추정을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부동산을 양도를 했어요 상대방은 취득하면서 등기부에 실거래 가격 기재해서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어요 그럼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등기부 상대방 취득한 사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 가격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 그럼 관할 세무서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항상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등기 소유권 이전한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과 시장군소한테 자료가 간다는 얘기죠 그럼 세무서에서 볼 때 아 이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내매가 있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양도소득세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고가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거래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 가격을 가지고 양도가액을 계산해서 거기에 가산세 적용해서 고지서 발부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다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구하고요 또 하나 오른쪽에 2번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양도를 했다면 실거래 가격은 양도 당시 가격은 있지만 과거에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뭘로 할 것이냐 상속받았을 때 또는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상속세 증여세 계산했던 그 가격을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하겠다 확인해 보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죠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지 우리 이론상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뭘로 한다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 가격이 없으니까 뭘로 하느냐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양도차익을 산출하겠다 이 얘기고 다음 세 번째 배우자 증여재산 2월과세가 있죠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배우자 직계준비석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석의 취득 당시 가격을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이때 증여받을 때 당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그건 필요경비로 인정하죠 그래서 3번 볼까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석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지하는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석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특례 3가지입니다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양도가액 실거래 가격 실제로 거래한 가격인데 특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을 벌로한다 상대방 등기부에 게재되어 있는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두 번째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는 취득가격이 없으니까 뭘로 하느냐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했던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세 번째 배우자 직계준비석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중요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을 여기 취득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부분이 복잡하고 하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